비가 다행히 그쳤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비가 잠깐 내릴 줄 알았는데 비가 생각보다 계속 내렸고 또 많이 내려 가지고 비 흠뻑 젖어 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다행히 비가 그쳐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제가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이 친구가 또 매운 음식도 못 먹고 또 건강을 생각하는 친구기 때문에 오늘은 또 부산에 또 가장 전형적인 음식인 돼지국밥을 먹으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돼지국밥 맛집에 가서 맛있게 친구랑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봐봐 봐봐 그럼 먹어봅시다 이제 마지막 돼지국밥 자, let's go 보통 부산의 음식은 부산의 음식은 부산이나 이런 곳에 먼저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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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, 고춧가루, 고춧가루 고춧가루, 고춧가루 이걸 넣어주세요 네 웃음 스타일 한국 스타일 구산 스타일 그럼 이 국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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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밥은 국밥입니다 국밥은 국밥입니다 UCK 이 국밥은 뼈 그래서 여러 식 substantial 식물이 한국에서 너무 좋아 어ками 흑흑흑 belum 우리 honestly 탕수육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유란드가 중요해요 특히 한국스타베베큐, 야채, 반찬은 그거는 많아요 보통은 영어로는 찍혀요 근데 특별한 과제를 비누 할거에요 이 하나는 닭다리에 얇지? 닭다리에 얇지? 네. 닭다리에 얇지. 이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김치. 이 일은 어디에 든 이 두. 이는 많이 먹어요. 이는 와우 야, 라디쉬는 일반적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해요 붓은 김치 또는 숯이 더 재밌는 랩인이예요 원하는 맛을 더 짠해요 여는 한 게 타는 랩이라든지 한국어로 그런 미끄떼보이 가장 중요해요 한국인? 네 제가 이 소금을 양파 Kathleen도 마세요 조금 스파이크가 조금 더 매콤한 거 같아요 오오오오 슈슈슈슈슈 otro? 지금 나가지 않다. 아니, 맛있다. 이유로는 요러워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약간 작년도? 응. 못하но. 막은 만신자랑에 내의 화이투한 크기. 미쳐내요? 여기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모르겠어 정말 안 via 생길 수 없는데 지금은 지금 여기 그런데 다른 나라로 이곳에 이대로 한국에서 다 힐 이게 SPARTAM 포지 하하하하 백종원에 몇 개의 주식으로 주실 수 있겠지만 그냥 하나씩 사용할 때 아주 자주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구성할 때 이미 구성하는 공부에서 한국인은 제일 높은 주식으로 주식으로 그리고 또는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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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식으로 주식으로 오 들 Aaa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그 WOODRUFF ict instrument은 뭐 nav 그 다음에 과란 광안리 비치 광안리의 밤의 밤바다를 즐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오늘의 이렇게 네우스와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이고 저희는 이제 또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해야 돼요 언젠가 다시 또 여행자니까 또 보겠죠 제가 캐나다로 갈 수도 있고 스페인에서 볼 수도 있고 이 친구가 다시 또 한국으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냈으니까 다음에 또 이런 즐거운 시간에 또 보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I know a lot of Korea thanks to you Yeah thank you And the culture of everything Thank you I will never forget the garlic I will never forget the garlic I will never forget the garlic This is new New show The garlic I will never forget the garlic New show 아 오늘도 제가 한국의 그 garlic의 참맛을 제대로 또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는다 프레시한 garlic을 충격을 먹더라고요 아까 알리오 뭐 파스타도 보여주고 했는데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무튼 네 좀 재밌네요 이렇게 문화의 다른 점들 이게 또 여행의 유명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오늘 저도 오랜만에 4년 만에 부산에 와서 또 이렇게 뭐랄까 여행자로서 이렇게 또 하루 이렇게 즐겨보니까 또 재밌네요 오랜만에 부산에 거 되게 좋아요 날씨도 좋고 또 스페인 친구랑 함께 이렇게 행하니까 더 좋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저는 이제 광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상으로 그래서 이 친구의 어형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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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리 하하하하하